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다육입니다. 네, 이번에 또 화분이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화분들은 엑스플랜트, 엑스플랜트에 은다육 수제화분 검색해보세요. 그쪽으로 이제 다 올려서 판매를 해드릴 아이들입니다. 요즘 제가 그 다육이도 엑스플랜트에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 판매해드리고 있거든요. 한번 들어가셔서 엑스플랜트 들어가셔서 은다육 수제화분 한번 검색해보시고요.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분들도 엑스플랜트에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나온 것들인데요.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거는 키가 15cm예요. 15cm짜리 롱본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정말 예쁘게 고급지게 나왔습니다. 그 속파기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려 봤었는데요. 흙을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롱본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이런 거 다 지금 속파기로 한 거예요. 흙을 뭉치세요.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내가 둥글게 뭉쳐도 되고 내가 뭉쳐놓은 대로 속만 파내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속파기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디자인을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쁘게 이렇게 많이 만드실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이제 속파기 기법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. 이것도 다 속파기로 지금 만든 거예요. 코사지 이렇게 붙여서 속파기 해놨더니 정말 그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고 아주 앙팡져 보이죠. 이렇게 코사지 붙인 거 있고요. 아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. 색깔도 고급스럽고요. 이렇게 꽃 하나만 이렇게 코사지 붙여서 보석 작업 해놨더니 뭐 정말 어디에도 없는 너무나 이쁜 명품 화분이 나왔네요. 노란 색깔도 이런 게 다 지금 제가 이 형태가 좀 재미있죠.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노란색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에다가 이 유약을 광이 엄청 과하게 광이 들어가면 아마 엄청 이렇게 동동 뜨는 느낌 날 거예요. 근데 거의 광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시면 광이 있어요. 그런데 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 노란 색깔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나죠. 그래서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. 디자인도 참 이쁘고요. 그리고 아 진짜 또 이쁜게 요거 이번 가마에 나온 것 중에 정말 제일 예쁘게 나왔네요. 이것도 소파기 우리 소파기로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안쪽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갈라진 것도 없고 이런 부분도 그대로 살렸어요. 이렇게 느낌 그대로 살려서 흙 있죠. 흙 보이는 느낌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해서 작약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죠.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 딱 하나씩 해서 심으시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. 참 이쁘죠. 참 이쁘죠. 재미있죠. 이 소파기 기법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조그만 사이즈 위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지금 보시는 요런 것들은 제가 엑스플랜트에 올려놨습니다. 캐릭터 분 너무 귀엽죠. 입구 10cm 정도 돼요. 요정 소녀 요정 소녀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나온 화분들 예쁜 아이들 몇 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자랑할 게 정말 많네요. 자랑할 게 정말 많네요.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나이기였습니다.